이제 드디어 제가 어려워했더니 단어가 나오네요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 포괄적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다원주의, 또 교설? 말뜻말뜻한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포괄적 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또 가치들 사이의 위기질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떠한 것이 우선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롤스의 포괄적 교설에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설 혹은 관점이 가치체계 전반을 다 포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 전반과 관련해서 행동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교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리주의나 의무론 같은 도덕이나 철학의 관점들이 있고요 또한 다양한 종교들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설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드디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썩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따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라는 건 왜 생겨날까요? 롤스는 이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를 판단의 부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라고 롤스는 말을 한 건데 판단의 부담 때문이다 판단의 부담은 무슨 뜻일까요? 이 판단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들 사이에 합당한 부류치라는 게 왜 생겨나는지 설명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억지로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부당한 부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해소할 수가 있는데 합당한 부류치는 이와는 달리 모든 시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당한 부류치가 생겨날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경험적 과학적 사실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관련 규번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책이나 제도가 구현할 수 있는 가치가 제한돼 있어서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경우들에 우리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부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판단들은 합당한 개인들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합당한 부류치를 낚이기 때문이죠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그냥 현대사회에서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합당한 부류치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교섭의 다원주의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민주사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이뤄야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합당한 부류치의 경우에도 합의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의견을 강제하면서 다른 의견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교섭의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포괄적 교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포괄적 교섭을 통일하려고 하면 정치 권력을 억압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이 억압적으로 의견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롤스는 합당한 시민이라면 그런 억압적인 정치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섭을 따르는 시민들 사이에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근본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롤스의 답변은 단 것 같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섭을 따르는 시민들로부터 합의를 얻어낼 수가 있는 정치적 정의관을 정립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